주식 투자의 거장인 존 템플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비관론이 팽배할 때 투자하라는 것은 나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다. 보통 사람은 전망이 가장 밝을 때 투자를 한다. 하지만 증시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 반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당신은 아마도 기업 가치와 비교하여 가장 싼 주식을 사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뿐이다. 즉 투자자가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비관적이 될 때 비로소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인 존 템플턴의 투자 방법을 다룬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존 템플턴은 2차 대전 발발 시 남들이 비관론에 휩싸여 주식시장을 떠날 때 투자를 해서 단시간에 투자금을 4배로 불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전설적인 투자의 시작 2. 언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3.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전설적인 투자의 시작 위대한 박앤헌터의 탄생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은 후 그 경험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얻는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지만 그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운다. 존 템플턴은 아버지 하비 템플턴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하비 템플턴은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 그는 조면기와 면직물 창고 소유주이자 운영자였으며 창고 3개 중 1개를 테네시주 프랭클린에 가지고 있었다. 당시 조면기 임대 사업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었다. 친척들이 증언에 따르면 하비 템플턴은 큰 돈을 벌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가 취한 대표적인 조치로는 뉴욕과 뉴 올리언스 면직물 거래소에서 있었던 대규모 면직물 선물 투자를 들 수 있다. 이 투자에 성공한 직후 하비 템플턴은 집에 돌아와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우린 부자란다. 면직물 선물 시장에서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었단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하비 템플턴은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왔다. 애들아 우리 가진 돈을 몽땅 날리고 말았단다. 망했단 말이야. 존 템플턴은 이 사건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창출된 서류상의 부가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고 이것의 특성과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이 일하는 하비 템플턴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충동적인 거래 가능과 저축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그는 항상 자금난에 허덕였던 것이다. 말년에는 이런 습관 때문에 두 아들에게 돈을 빌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두 아들은 절약이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이런 교훈으로 존 템플턴과 내 친할아버지는 성인이 된 후에 돈을 벌고 저축하는 데 있어서 예술의 경제까지 오를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저축을 해야 항상 마음이 편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이다. 결혼 직후 뉴욕으로 이사를 간 존 템플턴은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의 반을 꾸준히 저축했다. 1달러의 수입이 생기면 그 중 50센트를 저축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 심지어 아내 주디스와 누가 더 많이 저축했는지 경쟁을 하기도 했다. 처음 가구가 전혀 없는 뉴욕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그들은 경매로 내놓은 값싼 가구를 사기 위해 여러 신문을 뒤지곤 했다. 방 5개짜리 아파트의 가구 구매를 끝내고 계산해 보니 25달러, 2006년 가치로 351달러에 해당됨을 지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존 템플턴과 그의 아내 주디스는 실생활에서도 완전히 박앤헌터 즉 저가 물품 매수자로 살았다. 그들이 발품을 팔며 값싼 물건을 찾아다닌 것은 단지 싸다 싶은 물건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싼 물건을 구매하는 게 목적이었다. 존 템플턴은 이자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하자는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이것은 그가 평생도록 지키고자 했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다. 그는 결코 대출을 받지 않았고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리지도 않았다. 그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충분한 돈을 저축해놓았다. 존 템플턴이 구매하는 물건을 살펴보므로써 우리는 그가 말하는 저가 거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존 템플턴이 말하는 저가 거래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가 말하는 훌륭한 저가 거래는 실제 가치의 80% 정도 할인가에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해 실제 가치의 20% 정도에 판매되어야 저가 물건이라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정도로 할인된 물건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 정도는 돼야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저축은 오늘날 존 템플턴이 전설적인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게 한 변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존 템플턴은 일찍부터 저축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다. 그런 믿음 속에서 존 템플턴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고수익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단지 펀드 매니저로서 자신의 성공이 투자자가 자녀나 손자, 손녀를 대학에 보내거나 은퇴 후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 수익을 올려주는 데 있다고 믿었다. 존 템플턴은 그러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비록 성공한 사람들 중 일부는 돈을 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성공을 꿈꾼다. 이로운 일을 하면서 성공한다는 개념은 벤저민 프랭클린에 의해 일반화되었고 이후 사업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비법으로 알려져 왔다. 존 템플턴이 한 일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피로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자 존 템플턴은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전망이 가장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하라. 존 템플턴이 투자할 때 보여준 가장 탁월한 능력은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물러나 관망할 줄 아는 지혜였다. 이런 성향 덕분에 그는 변화무쌍한 증시 상황에서 항상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타고난 지혜가 있었고 항상 침착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아주 드문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자들이 감정적 대응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증권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다수의 매도자나 매수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무분별한 행동에 휩쓸리지 않는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들이 저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증시에 대량 매도 사태가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22.6% 급락했을 때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1979년 다우존스의 주가 수익률 즉 퍼가 6.8이었고 그 수준이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그런 순간이 오기를 갈망하던 매수자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때야말로 저렴한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존 템플턴이 시장을 보는 관점은 매우 독특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투자자들은 항상 나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이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란 전망이 가장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시에 몰리는 매수자들을 의미한다. 물론 전망이 가장 좋다는 증시 상황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반대 행동, 즉 직관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쉽지 않다. 우리는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 외출을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 부분이 존 템플턴의 투자 방법의 정수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입니다.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 다우지수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경제적, 지정학적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주가가 크게 등락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1929년 증권시장 붕괴 이후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주가가 빈번하게 폭락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주식시장 붕괴, 경제공황, 그리고 1930년대의 비극적인 주식시장을 떠올렸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림 이다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년대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때도 있었다. 1930년대 증시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가가 등락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대공황 이후 주가의 등락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과연 기업의 실질 가치가 그와 같은 등락을 반복하는 것인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자산의 거품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매수자가 낙관 속에서 마구 매집할 때 자산의 시장 가치는 지나치게 상승하고 매도자가 비관 속에 매도할 때 지나치게 하락한다는 사실이다. 증시는 1929년 대공황 이전과 이후에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등락을 보였다. 우리가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 현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2와 같다. 즉 기업의 가치는 실선이고 주가는 점선인데 주가는 실선을 상하로 반복하면서 움직이죠. 증시에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와 기업의 실질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개념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 증건분석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다. 그레이엄은 모든 기업이 내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모든 기업은 적절한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재 가치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등락을 거듭한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선으로 표시된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기업은 꾸준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해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기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주가는 등락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이런 평가가 매일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가치는 매일 변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더 중요한 것은 때때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기업과는 상관없는 의사결정 요인에 의해 기업을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투자자가 더 전망 좋은 기업을 찾았거나 어떤 특정 한 해에 그 기업이 기대했던 것보다 돈을 적게 벌어들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증시에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실제 가치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때때로 그들은 기업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증시에서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덩달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판다. 심지어는 다른 투자자가 매수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들이기도 한다. 존 템플턴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다면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디즈니랜드에 가서 즐기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 당신은 내가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래서 떨어진 주식을 사고 어느 경우든 자신이 예상했던 상황을 기다리면 된다. 가치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주식, 부동산, 예술품 그리고 우표 등 품목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자산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산을 그것이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앤헌터들은 소문을 이웃에게 들었든 이발수에서 들었든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에게서 들었든 결코 소문에 의거한 원스톱 투자 전략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박앤헌터라면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지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에 의존해야 한다. 그것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를 지켜주는 유일한 등대이자 나침반이다. 기업에 대한 소문만 믿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 당신을 해안의 암초로 유인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화재주를 식별해내고 화재주 매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유용한 질문을 제공한다. 이 경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주가를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수익, 주당 장부가치 등으로 나눈 수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수치들이 동종의 다른 기업의 수치나 관련 증시의 지수보다 높으면 지나치게 인기 있는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우리말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지난 50여 년간 수행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라. 그 결과에 따르면 주가 대 매출의 비율, 주가 대 수익의 비율 또는 주가 대 장부가치의 비율이 높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나쁜 투자 대상임이 판명되었다. 이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만약 당신이 이런 특징을 보이는 인기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이러한 통계 자료에 관한 연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 다루는 책을 시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종종 이런 인기 있는 주식들은 증시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다. 즉 당신이 증시에 상상된 모든 기업들을 주가 대 매출의 비율, 주가 대 수익의 비율 또는 주가 대 장부가치 비율의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그 비율이 높은 주식들이 대부분 증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들일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주식들은 매수해봐야 시장 평균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은 수익을 올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사실을 간파했으면서 왜 화재주를 매수하려 하는가? 더 이상 이런 주식을 살 이유는 없다. 장기간에 걸쳐 시장 평균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 분명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이러한 주식들을 사지만 않아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주가 대 매출의 비율, 주가 대 수익의 비율, 주가 대 장부가치의 비율, 주가 대 현금 흐름의 비율이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나열한 주식을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주식이 시장에서 가장 매력없고 관심이 없는 주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업들이 주식이 장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하위 10%의 종목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면 투자자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박앤헌터들은 하위 10% 종목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풍부한 사냥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즉 주식의 값이 싼 주식을 사야 결국에는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주식의 가격이 비싼 주식을 사면 하락하락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 이하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존 템플턴은 해당 기업, 그 기업의 경쟁업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주식 중개인들의 보고서를 입건했다. 연구보고서에 소개된 정보를 활용할 때는 항상 존 템플턴의 다음 조언을 기억하라.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절대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단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다.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며 투자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보통 매출의 증가와 감소, 비용 증대와 축소, 원활한 현금 흐름과 경색 같은 변화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바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는 투자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을 개입시킴으로써 등락을 계속한다. 사람들은 투자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증시에서도 이런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행동이 나타나고 결국 이런 행동이 박앤헌터들에게 값싼 주식을 살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 따라서 진정한 박앤헌터가 되고 싶다면 절대 감정이 개입된 투자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박앤헌터들은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할 때 그들이 오판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존 템플턴은 무분별한 행동을 취하는 투자자들이 감정에 치우쳐 무분별하게 매도하는 주식을 매수했다. 이러한 상황은 주기적으로 되풀이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 되면 사람들은 경험이 쌓이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돈을 잃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주식을 팔아 더 이상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반사적 반응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식 투자에서는 잘못된 반응이다. 주식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가격이 하락하는 주식을 잘 다룰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아주 가벼운 상처에도 비명을 지리며 응급실로 달려간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바겐헌터들은 증시의 문제가 노출된 기업의 주식을 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이 문제는 투자자가 그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당신은 여러 기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경험을 통해 작은 문제와 큰 문제를 구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직면한 작은 문제에 증시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 기업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공장이 1년 내에 완공될 것이고 현재 생산량의 25%를 더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다음 해에 새 공장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이 증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불행히도 공장 건설이 처음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애널리스트들은 매출과 수익 예상 금액을 줄이게 되고 공장 지연 소식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30%나 하락하게 되어 주식 보유자들은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과연 이 문제가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해답이 그렇다 이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이 자금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는 그 기업의 가치가 30%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기업이 겪는 일시적 문제가 주가에 미치는 큰 변화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바겐헌터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바겐헌터가 되고 싶다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할 시기는 매도 물량이 많을 때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주 요인은 사람들에게 그 주식이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바겐헌터라면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게 옳은지 다수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인기 없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존 템플던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이런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터득할 수밖에 없다. 즉 많은 투자대가들이 책을 보면 독립적인 사고를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시장이 폭락할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해야 그 폭락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만의 고유한 사고로 자신만의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할 중요한 점은 앞으로 닥칠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한다. 이러한 일은 증시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물론 미래에 닥칠 사소한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확인하며 그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사업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있을 수 있듯이 증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에도 증시에 떠도는 비구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문제 없는 사업은 없다. 비구름의 특성과 그 비구름이 어떤 위험을 대표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비가 조금 내리다 말 것인지 아니면 홍수가 되어 피해를 입힐지 알아야 한다. 투자에 관해 말하자면 열심히 연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에 대해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판매를 촉진하는 요인과 이윤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실적의 기복이 심한 이유는 무엇이고 경쟁 상대에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주식 매매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정확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만 감정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야말로 나쁜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최악의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잠재적으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축적해 놓아야만 그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주가가 떨어질 때 확신을 가지고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결국 가치투자에서는 성공의 대가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손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팔고 도망치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기 전에 미리 좋은 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3.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파겐헌터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교 매수법이다. 존 템플터는 항상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적도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는 이 중에서 비교 매수법을 자주 사용했다. 이 방법이야말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비교 매수법은 주식을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접했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존 템플터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생각한 후 가장 좋은 시점은 보유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주식을 발견한 때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을 자신의 투자에 지속적으로 적용했다. 이러한 비교 관행은 매우 생산적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식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때보다 매도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주가가 당신이 평가한 가치에 접근하면 대체할 주식을 찾을 때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평가한 가치보다 아주 저렴한 주식을 발견하면 보유 주식을 그 주식으로 바꾸면 된다. 하지만 너무 자주 주식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다. 주식을 너무 자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존 템플터는 50% 이상 저렴한 주식을 발견할 때에만 교체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그 실제 가치가 100달러라면 50% 정도 과소평가된 주식으로 교체하라는 말이다. 즉 25달러에 거래되는 주식의 실제 가치가 37.5달러라면 50% 정도 과소평가되어 있기에 보유 주식을 교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식보다 더 나은 주식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최근 이룬 자신의 성공에 만족해하며 여유를 부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주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존 템플턴이 일본 증시가 붕괴되기 전에 일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항상 저가 주식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 증시가 화랑으로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존 템플턴은 자신이 포트폴리오에서 일본 주식 비중을 60%에서 2% 이하로 크게 줄였다. 항상 남보다 앞서 저가 주식을 찾아다니는 게 바겐헌터들의 행동 패턴이다. 존 템플턴이 일본을 빠져나올겠다고 결정한 것은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에서 저가 주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기도 정말 좋은 매도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50% 이상 더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면 그 주식으로 교체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평가된 주식은 팔게 되고 저평가된 주식을 계속 사게 되기 때문에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복리마법에 주목하라는 내용이거든요.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즉 블랙 먼데이 때 어떤 사람은 그 전날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블랙 먼데이 당일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즉 투자한 날의 차이는 딱 하루인데 19년 동안 지휘 주식을 보유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하고요. 그들 모두 블랙 먼데이 기념일인 2006년 10월 19일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블랙 먼데이가 오기 전날 매수한 사람은 연간 수익률이 11.8%였고 블랙 먼데이 날 투자를 한 사람은 연간 수익률이 13%였다고 합니다. 둘 다 훌륭한 수익률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1.2%라는 수익의 차이는 원금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디는 주식을 팔 때 원금 10만 달러가 83만 달러가 됐고요. 반면 와이즈는 10만 달러는 101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즉 와이즈는 블랙 먼데이 덕분에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구입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매년 수익에서 이렇게 조그만 차이가 복류로 누적되면 금전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복류의 마술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로 수익률 차이가 3-4%만 되어도 일반 투자자와는 다른 뛰어난 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다. 증시에서 공황상태를 잘 이용하면 투자 방법에 있어서나 수익면에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을 크게 앞설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팔 때 매수를 하면 다수를 따르지 않게 되고 수익의 규모도 다수와는 다를 것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증시가 공황상태일 때 박앤헌터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공황이 닥쳤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훌륭한 투자자가 될 자격을 갖춘 셈이다. 상황이 약화되었을 때 매수 결정을 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분명히 증시에서 남다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렇게 복리 마법이 중요하다는 사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즉 1, 2%의 수익률의 차이가 장기간으로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식을 폭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로렌 테플턴, 스콧 필립스가 지은 존 테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존 테플턴의 투자 방식과 역발상 투자 법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시장이 폭락할 때 매수하는 것과 지수 추종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 주식 투자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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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